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구글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 중이고요 앞에서 영상 쪽에서는 파이썬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파이썬 엑셀 자동화, ppt 자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 좀 다른 것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앱 스크립트하고 관련된 책을 보면서 이쪽도 한번 공부해 보면은 좀 쓸데가 많겠다 또 이제 IT 보안 쪽에서도 여러 관점에서 쓸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는 구글에서 나오는 구글 쪽에서 제품이 나오는 앱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구글 메일은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제 구글 쪽에 있는 독스 같은 경우나 구글 ppt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로컬 쪽에서 오피스 365를 아직은 저 신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글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에 이제 ms 쪽에서 엑셀에서 여러분들 뭐 엑셀이나 워드 파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요 바로 vbs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엑셀에서 있는 것들은 들어봤는데 사실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는 많이 만들어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자동화들을 이제 vbs로 많이 만들었고 또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증권 매크로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분석할 때요 그래서 이 vbs만 사실 잘 사용해도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ms 쪽에서는 만든 게 비주얼 베이직을 ms 쪽에서 만들어서 예전에 인터넷 브로우부터 계속적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워드 파일이나 이쪽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vbs를 사용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it 보안 쪽에서 제가 중사하고 있는 곳에서도 이미 15년 정도 더 넘었죠 그 전부터 이런 엑셀 파일들을 이제 워드 파일 DOC 파일 같은 경우로 결과보고서들 우리가 이제 모이킹을 한다거나 이런 상세감 모이킹 그 결과 진단했던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 엑셀 vbs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동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bs하고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겁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있는 구글 쪽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앱들을 최대한 다 사용을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 작업들을 하고 싶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셀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스프레이드 시트라고 하는 이 엑셀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ppt 형태로 뭔가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앞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동작을 녹화를 해서 어떻게 이게 이제 스크립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시트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시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시트 하나에다가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지메일로 자동으로 이제 전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주에서 다루도록 할 것인데 우선은 그냥 데이터 이렇게 만들고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라 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죠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아니면 채찌pt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요거부터 이제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것들을 녹화를 하고 난 뒤에 그 스크립트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을 보시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 MS, VBS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크로를 녹화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VBS 파일들을 확인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저희가 여기에서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매크로라고 앱스 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요것을 매크로 기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지금 녹화 중이죠 그래서 녹화 중이기 때문에 나를 위쪽에다가 이제 볼드체 볼드체를 적용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요 전체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드에서 테두리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 두 개 작업 두 개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매크로 테스트를 하시고 단축키까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것을 이제 어떤 표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하고 난 뒤에 나는 요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매크로가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스크립트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쪽에서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앱스 스크립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녹화했던 것들이 매크로.gs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왜 두 개가 만들어졌냐면은 기존에 이제 제가 테스트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좀 보도록 살게요 하나만 살려가지고 좀 보도록 할 것이고요 매크로.gs 라고 하는 요걸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코드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됐는데 요게 이제 스프리트 시트 쪽에서 선택을 해서 그 값들을 수정하는 그런 자동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이제 두 개밖에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짧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트들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Get Active 라고 하는 것으로 시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range 값들을 이제 선택을 하죠 A1에서 이제 D1 10가지 해서 우리가 이 영역, 영역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게 되고 하나만 작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으로 선택한다거나 두 가지가 이제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을 활성화하고 난 뒤에 이 활성화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제 함수가 Get Active Range Lis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폰트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이제 볼드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래 있는 것들도 이제 전체죠 이제 위에는 하나만 우리가 볼드체로 적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하시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똑같죠 range 그 다음에 리스트 한 다음에 set border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스타일을 border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시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활성화들이 각각마다 이제 의미들이 있겠죠 요것은 이제 함수 정보들을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투르 값을 주시면은 바깥쪽에 안쪽이나 위아래 다 적용이 되는 형태 구조이다 그걸 이제 블랙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rder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 형식들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이제 뭐 이렇게 형태들도 있겠고 여러 형태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선택하는 속성 정보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요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스프리트 시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딱 요 방법들이에요 항상 요거 아니면 이 중간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들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코딩들을 하시다가 만약 이런 기능들은 좀 궁금하다 뭐 가운데로 정렬하는 것은 나는 궁금하다 그러면은 매크로를 저장을 시키고 난 뒤에 가운데로 한번 정렬하고 난 뒤에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차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추가를 해보시고 난 뒤에 아 차트는 요렇게 프로그램이 되는구나 자동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고 난 뒤에 코딩을 하면은 좀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런 형태들을 할 때 이제 스프리트 시트에 있는 정보들 스프리트 시트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따로 뭐 지메일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프리트 시트 정보들